PBA 에서 사용되는 147 또는 369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세 공이 일직선으로 서 있어서 빨간 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략법이 있을까요 먼저 노란 공 뒤돌리기 대회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옆회전을 투팁 이상으로 사용하면 짧아지거나 두께 실수로 인해서 내 공이 이적구인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키스를 제거하면서도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돌아가는 방향 쪽에 1팁 정도의 미세한 회전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너 근처에서 1쿠션 2쿠션이 연속으로 맞으므로 2쿠션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옆회전이 생겨서 3쿠션 이후부터는 2팁으로 친 궤적처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요 3뱅크샷을 칠 수 있는데요 이 배치의 경우 3뱅크샷으로 쳤을 때 1적구인 노란 공이 맞는다 하더라도 2분의 1 두께보다 조금 얇게 맞아야만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3개 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 공인 4공이 단쿠션 쪽에서 출발하므로 너무 깊숙하고 길게 잘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면 회전량이 증가하여 3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짧고 컴팩트한 스트로크가 좋겠습니다 원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예각인데다가 원쿠션 투쿠션이 바로 이어짐으로 그 자체로도 회전량이 증가해서 길어지는 요인이 되므로 회전을 적절히 억제해서 쳐야 5앤하프 시스템대로 내공을 보낼 수 있는데요 출발할 때의 회전량, 스트로크, 테이블 컨디션 등에 따라서 같은 곳을 향해서 쳤다 하더라도 도착하는 3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까다로운 배치이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방법도 3뱅크샷 인데요 5앤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반대쪽으로 3뱅크샷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 내공과 첫번째 쿠션의 거리가 적절히 떨어져 있으므로 익숙한 스트로크로 쳐도 되고 회전량을 억제할 필요도 없으므로 익숙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리는 것이 수구의 궤적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3쿠션 후에 빨간공의 1분의 1 두께를 맞으면 득점이 되는 배치이므로 득점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배치에서 3뱅크샷을 구사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확률 높은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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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